선수 선선은 45회 45회 이정복 임여로 두 분이 해주시겠습니다.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선선! 2019년 부자호 초등학교 정동문회 가을운동회에 참가하는 동문일동원 동문사랑의 마음으로 경기 규칙을 잘 지키며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. 2019년 10월 3일 선수 대표 45회 이정복 임여로 대단하십니다. 오판 강남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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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... 매듦 행사는 끝났구요 잠시 공지사항만 개념 공지사항